수지와 함께하는 수지 맞은 날 수지 맞은 날 수지 맞은 날 완벽해 완벽해 수지 이렇게까지 얼굴 밝혀지고 오랜만에 본다 대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갖춰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해 시작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 맞은 날 уз Bien 진영의 은근히 그리사드리는 겁니다 ồng ý 우니 수지 되게 짜증나는 시간이 걸리지 짜증나지 차 막히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오해하지 마 수지 오빠로 싸우는 게 그렇지 수지는 괜찮잖아 수지는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와 함께하는 수지 짱 짱 이런게 키먹이지 박진아 저렇게 없는걸 처음 본다 지혜주씨였어 지혜주씨 엠씨를 계속 보셔 지금 여러분들 아침식사 안하셨죠 네 배고파요 저희는 수지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잘해 몇주 먹고싶죠 그래서 팔을 끼고 팔을 끼고